2부 출발했습니다. 똑소리나는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이애날 자산관리 김태환 소장 그리고 P&J 부동산 연구소 김윤지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부에서도 02077-6358번 접수받겠습니다.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 두 분이 개별 상담 진행해드리니까요. 전문가의 상담 기회도 활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부 먼저 첫 번째 정보는 김태환 소장과 함께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다세대 주택 가지고 오셨습니다. 위치는 5호선 영등포시장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고요. 2019년 5월 준공 완료됐습니다. 10층 건물 내 8층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구조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9천 9백만 원, 전세시 보증금 2억 6천만 원에 실투자금 약 3천 9백만 원이고요. 월세 시엔 보증금 3천만 원, 월 80만 원, 대출 예산 금액 1억 원 감안하면 실투자금 1억 6천 9백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2부의 문은 영등포구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영등포시장역 주변 정보입니다. 영등포동 2가가 일단 정확히 어딘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입지 설명 들어볼게요. 네, 입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에서 영등포동 2가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시장역 도보 5분으로 이동이 가능한 그런 현재 매물지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파크원, 여의도와도 도보로 이동이 가능할 만큼 그 여의도에 붙어있는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파크원 부지죠. 여의도 개발 중에 가장 넘버원으로 꼽히고 있는 파크원이 보일 정도로 매우 인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지적인 가치 한번 여의도와 인접해 있는 입지적인 가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영등포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전체적인 화면에서 지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의도 업무 지구,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업무 지구와 그리고 목동 주거 단지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위치해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지적인 가치가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그 해당 업무 단지의 직주 근접, 특히 서울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직주 근접에서 조금 떨어지는 입지인 목동 아파트 단지도 약 33년 차 아파트가 약 10억 대 이상, 13억, 12억 그렇게 형성이 될 만큼 해당 영등포구에 대한 입지 가치가 매우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또한 이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이전에 중공업지였던 영등포구 자체가 상업용, 주거용 시설로 바뀌기 때문에 이 영등포구, 특히 영등포 2가 쪽을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영등포 뉴타운 26고요. 추진된 구역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값 전체 상승분에서 서울시 영등포구가 약 2위를 할 만큼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좋은 입지다라고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의도와 도보로 이동 가능하면 개발 호재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 2030 서울플랜 영등포의 핵심 호재잖아요. 설명 조금 더 들어볼게요. 네, 앞서 미래 가치가 매우 우수한, 현재 가치 대비해서 미래 가치가 매우 우수한 매물이다, 영등포구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등포구 중에서도 여의도와 인접해 있는, 붙어있는 도보권으로 이동한 입지고요. 지금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도심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저희가 도심이라 하는 것은 강남, 그리고 이제 중구, 그리고 여의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의도에 지금 영등포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장 발전이 앞서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나라가 이것을 선정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중공업 그런 지역들을 업무 단지들, 그리고 주거 단지들을 한번 보시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해당 매물지, 아무리 영등포구 자체가 개발이 돼도 내 매물지 옆에 개발이 되는지를 보셔야 될 텐데요. 해당 매물지 바로 옆에 영등포 뉴타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영등포 뉴타운이 진행이 된 구역도 있고 되지 않은 구역도 있죠. 지금 영등포 1-4 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크로타워 스퀘어라고 해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약 10억 원 이상의 가격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지적인 가치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 또한 지금 뉴타운이 사업 시행 인가나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 매물지 옆에 신축 10억 대 아파트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주거민들과 함께 같은 인프라를 쓰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는 현재 가치에서 미래 가치를 뺀 그 가격을 버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중공업지로 영등포구가 예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지적으로 앞으로 주거시설이 부족한 서울에서 영등포구는 주거시설이나 업무 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영등포구에 대한 미래 가치 한번 보시고 영등포구를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 이미 도심으로 승격이 된 곳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번화하고 또 미래 가치가 높은 곳으로 인정을 이제 나라에서 받은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소장님 건물도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끈따끈한 곳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실제 투자를 하실 때는 위치, 입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투자하고 싶은 그런 상품에 대한 가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도 시점에서 수익이 나려면 이러한 상품에 대한 가치를 한번 보셔야 될 텐데요. 해당 매물 같은 경우는 현재 중공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눈으로 보시고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요. 해당 매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층 중 8층 매물입니다.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14평이라는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이 부분 한번 집중해 보셔서 건물에 대한 상품 가치가 높은 매물이다라고 정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가치가 더 기대되고 이미 중공까지 완료된 곳입니다. 소장님 가격 정보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해당 매물 같은 경우 지금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도 있고 다세대 주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매도 시점에 다세대 주택을 통해서 세금 부분을 아끼면 좋을 것 같다는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분양 금액 같은 경우에는 2억 9,900만 원이고요. 2억 6천까지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 3,9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다세대 주택 10층 중 8층 매물이다. 그리고 월세도 3천에 80까지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환 소장과 함께 했고요. 지금부터는 김윤지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 등장할까요? 화면으로 가보시죠. 화면으로 가보시죠.